주님이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3장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와의 전원에 누웠더니 여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와를 알지 못하고 여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와께서 이마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메 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오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와께서 신로에서 여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도회인데요. 사무엘상 3장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때에 초소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셨나 하고 갔더니 아니다. 그러다가 자꾸 사무엘을 그렇게 와서 부르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여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를 이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이 얘기를 이제 여와께서 사무엘한테 이제 얘기를 이렇게 쫙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달리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시죠. 내가 그의 집을 즉 엘리의 집이죠.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셨을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도 아는 죄악이래요. 어떤 거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줬는데 그것을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않은 것이죠. 엘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를 어떻게 하셨냐?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저하고 이제 페르베 목사님은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또는 영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나의 자식이다 한 것처럼 그런 영적인 자식을 기르면서 또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저는 좀 터프한 일을 많이 주님이 시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거친 일. 누구누구한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라고 하는 걸 자꾸 시키세요. 주님이. 어떤 어떤 거 잘못했으니까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죠? 그걸 저를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게 한 97%는 다 주님이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한 3% 정도 목사님하고 제가 봤을 때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고 해서 얘기하는 게 있지만 무서운 거 얘기할 땐 다 주님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난 그러면서 아 이거 사람들이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영적인 자식들이 볼 때 야 나를 얼마나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랑이고 용서해야지 왜 맨날 이렇게 무섭게만 얘기하시나? 근데 나는 주님이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안 하면 내가 혼나잖아요. 주님한테.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만 해야죠.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주님께서 전달하라고 한 얘기 중에 거친 얘기들이 참 많았죠. 그죠? 내가 굉장히 아끼고 했던 학생들도 주님이 경고를 해도 안 듣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같은 단체에서 교육받지 말아라. 더 이상 내 종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아깝다고 속한 얘기도 하시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 홍성교사 진짜 인정머리 없다. 자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딱 이 얘기는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러시죠. 내가 그의 집을 그는 엘리죠. 엘리의 집을 영혼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알고도 그걸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엘리가 어떤 죄를 졌느냐?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금해야 되는 거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집은 재물을 받쳐도 예물로 해도 속죄암을 못 받는 거야. 즉 회계 예물을 받쳐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죠? 엘리는 또 주의 종이였는데 자식들이 잘못하는 거 할 때 즉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하는데도 금했어야 되는데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안 돼. 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아내가 옆에서 뱀하고 얘기하다가 혼돈해지면서 뱀이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다 먹을 때 했는데 중앙에 있는 거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럼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대충 얘기를 하죠. 정령 죽는다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을 그렇게 바꿔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뱀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야, 하나님처럼 된다. 야, 오히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만져봤는데 죽지 않았죠? 본인이 말한 거죠? 만져 만지거나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느라 본인이 말을 더 했어요. 본인이 말을 더 했어요. 보금에는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본인이 더한 거예요. 만졌는데 일단 죽지 않잖아? 딱 먹어봤어. 당장 깨끗하고 죽진 않았죠? 영이 죽은 거지. 그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랬는데 안 죽었으니까 남편을 따다가 줬는데 그걸 보고 금했어야 되죠. 그 먹고 있는 그 먹으려고 할 때 안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랬어야 되죠. 근데 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쫓겨났죠. 에덴 동사에서 금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하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자 어떻게 돼요? 얘기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 아유 뭐 사랑하는데 점프 한번 봐주고 자비를 베풀지 자비는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 왜? 지옥에 가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벗어날 때는 안 돼! 하고 말을 해줘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예물로도 안 되고 제물로도 속죄함을 영원히 못 받는 거다. 이거예요. 엘리 집은 그랬다 이거야. 왜? 금하지 않았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주님께서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말해라! 이거 죄라고 말해라! 회개하라고 말해라! 수많은 것들을 저는 전달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들은 사람들은 감사한 사람들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들은 아 왜 맨날 뭐가 안 된다고 그래? 맨날 회개하라 그래?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주님이 그런 소리도 못 듣게 제외시키셨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러한 금하는 금하는 말들 금함을 받는 거 그거가 정말 감사한 것이죠. 사무엘사항 또 3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것을 인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몇 번 부르고도 엘리한테 가서 어? 저거 부르셨나? 아니 아니? 하다가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얘기하고 나서 주의정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거 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나오는 그 시간과 그 시간표 그 장소를 알아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무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무디지 않을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들어 말씀을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놓치면 안 되나 보시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엘리는 왜 안 했을까요? 아들들한테 그 금 아들들이 죄를 졌을 때 그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왜 아내한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먹으면 안 돼 하고 왜 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저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아니 뭐 너만 하나님 알아? 너만 너만 하나님 소통해? 왜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왜 얘기를 전달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의 이성 또는 사탄이 하는 거겠죠. 사랑하니까 금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배교집단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유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왜 저주 받을 곳에 있느냐 나와라.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금하지 않았으니 선악과를 먹고 있는 하와를 금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돼요? 본인도 같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을 금하는 것을 옳게 보시는 것이죠. 금하기 하는 것. 오히려 옳은 것뿐만 아니라 금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길이 없다. 예물로도 안 된다. 그러면서 가문이 완전히 그냥 끊어지는 거죠. 축복이.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왜 저주의 길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매분 매초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같이 우리와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인지한다면 느낀다면 의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사실 것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같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회개 기도서부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전세계 역사는 모든 사탐 예수 그리스도 명언 성의 부릅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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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금화해야 되는데 금화하는 것을 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오소소 달콤한 사탕 발림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요. 아라반나가라바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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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그 핏값을 우리가 묻게 된다는 것을 주여 랄라워 아르바 염마 아르바 우리가 언제나 기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난나 가르보 염마 아르보 예라 가르보 난나 아르보 예라 가르보 난나 아르보 소소소소 주여 난나 가르보 또 또 아프지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며 가르르르 하르가 첫 번째 아람이 이샤 가르바 오따다다 오로로로 선악과를 먹고 있나 하와이에게 이샤 가르바 난나 아르바 염마 아르바 샹 가르바 다다다다 오쇼쇼 그것을 금하지 않았을 때 본인도 오쇼 가르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처럼 주여 난나 가르보 또 또 우리가 오쇼 가르보 언제나 예라 가르보 너나 아르보 샹 가르바 다다다 파수꾼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리아리 아리아리 주님께서 에스겔 3장 읽으라고 하셨는데요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7절부터 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아파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 주시는 말씀이 파숙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악인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은 파숙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한테 일러서 그 악인한테 그 악의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는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네가 경고를 안 했으므로 내가 그의 피값을 너 손에서 찾는다 근데 너가 악인한테 깨우치대 깨우쳤어요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근데 돌이키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경고를 했는데도 그러면 그는 죄악 중에 죽고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한다 이거야 우리는 근데 만약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는 그동안에 암만 의로운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공의가 있다 그래도 공의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는 힘이다 그 즉 잘 가다가도 다시 악으로 행하는 사람한테도 어떻게든 우리가 깨우치게 해야 돼요 경고를 해줘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깨우치게 해야 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를 했어 그래서 악인이 다시 의인이 됐어 공의가 있어 근데 다시 또 죄를 질려 그래 다시 또 악의 기도 갈 때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줘야 돼 깨우쳐줘야 돼 안 그러면 그 피값도 또 우리가 묻어 물어 그러면 우리도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죽어버리는 거야 왜 나만 구원 받으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악의 길에 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너희가 알려주고 해야지 같이 같이 그죠 의롭게 돼서 같이 구원을 받아야지 너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이기적인 삶인 거죠 그죠 이기적으로 나만 살려고 할 때는 아기들에게 경고도 안 해주고 죽는다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주묘 메시지 전달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차피 피값을 그 회개 안 한 사람도 피값을 우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웃사랑인 것이죠 그죠 이웃사랑은 어떤 게 이웃사랑이야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인데 여러분의 환자가 있는데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줘 거짓말하지 말아요 딴들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 병원에서만 오면은 왜 맨날 암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고 그 병원에 안 와 그러면 그 손님이 안 오면 병원에 그 수입이 주니까 아냐아냐아냐 암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이렇게 사탕 벌림 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 병원에 안 온다 내 병원에 안 온다 그래도 너 암세포 있어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진짜 의사지 그 환자가 안 믿고 싶고 아 다른 데는 왜 암세포 없대는데 왜 이 병원에만 오면 나보고 암세포가 있대 그래서 우리 병원에 내 병원에 안 온다 손치더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진짜 의사자 그죠 그런 것처럼 나를 싫어할지 몰라도 주님의 메시지를 그죠 죄악에 빠지고 있는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경고를 해줘야 그래야 그 사람의 핏값도 내가 안 물뿐더러 그래야 같이 주님은 구원 받아서 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 내가 이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내가 이런 거 회개하라고 주님이 얘기했다고 전달하면은 만약에 이 성도가 이 학생이 이 영적인 자녀가 나를 싫어하겠지 그럼 날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하고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같이 지옥 가는 거야 같이 지옥 가는 거고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늘은 어떻게 주님께서 저는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3회 3장도 주시면서 그죠 에스델도 3장도 주시고 저를 굉장히 주님이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엘리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여노라 그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난 그동안에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뭐 이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뭐 이젠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현재를 보시고 그죠 공의를 많이 세웠어도 다시 악의 길로 가면은 그 동안에 했던 공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무서우신 분이에요 항상 왜 공의를 세웠다 손치더라도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죠 스가리아 사장육전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호로 되는 이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왜 찬성에도 그게 나오죠 성경에도 하지만 우리가 멸류관을 받는 거야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왜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멸류관을 주셔도 다시 드리는 거죠 왜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무엘상 3장 또 에스겔 3장 말씀을 주시면서 했는데 또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의 저주의 길에 가는 걸 금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급히 그 값을 우리가 물고 또 그들한테 그걸 금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며 그죠 하나님의 자녀일지인데 예수님의 또 우리가 그죠 제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혹시 내가 이 얘기하면 남들이 날 미워할까 봐 싫어할까 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주역에 가고 있는 사람들 금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에 길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악의 길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아버지 우리가 안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안 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는 용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 하는 거기서 Return 한elu 룰 룰 인마 한국 folklore 룰 리오 룰 박 룰 ом 아라바이, 아라이오이,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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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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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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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와나 비 오 라와나 비 오 라와나 비 오 라와나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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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라와 나이 아-라와 나이 아-라와 나이 아-라와 나아 이 아-라와 나이 아-라와 나이 아-라와 나이 아-라와 나아 이 아-라와 나이 아-라와 나이 아-라와 나이 아-라와 나이 아-라와 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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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단기 성교 갔을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뭐예요 유명한 곳이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렘이잖아요 베들렘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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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이야 빵을 만드는 곳 빵이 뭐야 예수님 빵이라고 그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떡이야 영원한 빵이야 이름도 베들렘이야 빵집이야 말하자면 떡집이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니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죽어도 죽지 않겠고 영원히 살리라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그 딱 단기 성교를 갔는데 그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이 어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반은 유태인이고 반은 팔레스타인인데 본인 아빠가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기도를 해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빠가 계신 집에 갔어요 그 관광 가이드 그때 집이 되게 좁은데 이렇게 누워있어요 침대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 관광 가이드의 아빠가 아프셔서 그래서 이제 손을 대고 기도하러 와서 등에다가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막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음날 우리 단기 성교 간 팀들이 그 관광 가이드 그 사람 집에 갔는데 아빠가 막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니더래 마루에서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니시는 거야 나은 거야 주님이 하신 거죠 저를 통해서 근데 그 관광 가이드가 저를 어디를 데려갔냐면 여기가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라는 곳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최후의 만찬 근데 딱 갔는데요 이야 그 주님의 임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가를 부르시더라고요 성령의 노래를 I love you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막 나왔어요 거기에 관광 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읽고 있더니 야 너가 지금 부르는 노래 그게 뭐니?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유태인 사람이 너 지금 그 노래를 부르는 거 그거 뭐야? 그래서 이거 홀리스피릿이 노래하시는 건데? 그랬더니 너무 아름답다 이러더니 너 페이스북 하냐? 이러면서 그때 제 페이스북 주소를 물어보면서 친구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방금 기도하는데 뭘 주셨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들 물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죠 가로뉴다는 그 사람 빼고 나머지 그 열한 명이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제자가 한 명 뽑혔죠 마띠야? 마띠야가 나중에 뽑히지만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세상적으로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빠리빠리도 빠리빠리도 하지도 않고 너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빠리빠리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길도 못 알아듣고 그게 좀 답답하고 좀 촌뜨기 같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면 나한테 윙크 생각한 적이 있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 주님이 그러시면서 마지막 만찬때 성경에 나오잖아 주님 어디서 저녁을 준비할까요? 어디에다 저녁을 차릴까요? 그러죠? 마지막 만찬때 그죠? 그죠? 그러면서 이래요 너희들 같았으면 많이 뭐 밥도 차려봤고 그죠? 예수님하고 식사할 때도 많이 뭐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명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너희들은 이미 장소를 준비했을지 몰라 예수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 여기도 하면 되겠다 여기서 어? 유월절 이 저녁 만찬을 차려야지 하고 너희들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을지도 몰라 왜? 너희들은 많이 차려봤으니까 하지만 내 제자들은 나한테 물어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다 저녁을 차릴까요? 그죠? 그게 결국엔 최후의 만찬이 된 건데 어디다가 유월절 그죠? 저녁 어디다 차릴까요? 물어보죠? 예수님이 어? 그래 어디 어디 가서 거기 빌려서 거기서 차려 이러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러세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허락을 받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런 자들이 수준이 높은 거래요 내가 이제 많이 해봤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만찬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냥 알아서 혼자 착착착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어디다가 차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게 바로 내 제자들이야 라고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걸 주님은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저한테도 배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큰 프로젝트 있죠? 미디아 전도사님 지금 일하시나보다 그죠? 여러분들 문화, 성교하느라고 별의별 일 다 해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 또 여쭤봐요 주님이 이거 이렇게 된다 어떡해요 이렇게 된다 어떡하죠? 하면서 여쭤보면서 하거든요 그게 주님은 오히려 그게 수준 높은 거다 이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봤으니까 뭐 한다 이게 아니라 그죠? 주님이 그 얘기를 딱 해주시면서 내 제자들은 나한테 물어봤었어 딱 이러셨습니다 자 우리 또 기도회를 계속 할 건데 일단 좀 밥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5시 반이거든요 지금 44분 정도 됐는데 기도회 한지 이거 오늘 녹음된 거 잘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 원입니다 오늘 날짜로 기도회 원이요 그래요 우리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히 일 조심스럽게 잘 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회 중에 1부 먼저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무엘상 3장 에스겔 3장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으로 가는 길 악으로 가는 길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 많은 말을 하는 것 그 많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가문의 영원한 저주가 내린다라는 주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얘기를 안 할 때 그들의 핏값을 우리가 묻게 된다는 거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주의 길로 갈 때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또한 충고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안 했을 때는 우리는 그들의 핏값을 우리가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너희가 주님의 길로 가서 천국으로 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저희가 안 하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에스겔 3장 사무엘 3장의 17절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의 명령대로 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한 아이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때 주님 어디다 저녁을 차릴까요? 라고 여쭤본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허가 받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원 용서해 주시며 주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린 그리지어 하나님의 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